물가에 관한 어제 아주 중요한 보고가 나왔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고금리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어제 보고서의 아주 핵심이었죠. 미국이 9월 소비자 물가가 8.2%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속적으로 올해 두 번 정도 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씩 이자를 올리는 그런 정책이 강행될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슈퍼 긴축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지가 굳건해질 전망이다.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금리 정책을 원래 계획한 대로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다. 긴축 판단의 중요한 지표인 9월 권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월 중에 또 한 번 기준금리 0.75%포인트를 금리를 임상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천재하게 높아졌다. 초미의 관심사도 있게 미국 물가가 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지켜봤습니다. 시장 예측치 8.1%포인트를 상해했지만 전달 8.3%보다도 상승폭은 조금 줄었다. 그게 이번에는 8.2%였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예전이 높은 수준이고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미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방향 선해야 될 어떤 종류의 이유나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음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걱정스러운 것은 근원 물가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그런 집시회 같은 걸 포함하는 그런 근원 물가인데 9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부터 6.6% 높아졌다. 시장 예측치 6.5%포인트를 웃돋았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뭡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그런 이유를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담고 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가 바로 근원 물가인데 이런 근원 물가가 뛰었다는 것은 물가를 잡는 일이 만만치 않음을 뜻한다. 근원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은 바로 주택임두로다.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6.6% 올랐고 전달보다는 0.7%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택임대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주택임대료 문제를 지금부터 한 9월 달에 노벨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와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9월 5일자 기사인데 연준의 공격증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그 주 내용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바로 근원 물가의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택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이런 경고를 스티글리츠 교수가 했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이게 9월 9일 기사인데 보시죠. 금리 인상이 주거비 특히 월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월세를 놓는 집주인들은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주택대출금리에 올라갈 경우 이것을 월세 곧바로 반영해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 월세는 미국 소비자 물가를 집계할 때 7.4%를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이어서 월가가 올라가면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 스티글리츠는 집값 자체는 금리가 올라갈 때 하락할 수 있지만 월세에 비해서는 덜 민감하게 움직인다. 월세를 올려줘야 되는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사이의 갈등이 생기면서 사회분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미 그런 결정을 미 연준의 지나치게 강한 금리 드라이브 정책이 권한물가의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주택임대를 올려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스티글리츠 교수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자고 연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그런데 오늘 미국 정시는 많이 올랐죠. 그게 좀 이상합니다. 정시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고금리 정책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면 미국 정시가 내려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지고 그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